아 저 손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메뉴입니다. 뭐부터 드실래요? 어딜 가도 초콜릿 밖에 안 먹습니다. 초콜릿 스무스로. 원래 프로틴 좀 즐겨 드십니까? 자주 먹죠. 저는 마이 프로틴 거 그거 골든 시럽 많이 먹었어요. 오랜 구속자입니다. 와 잘 탔다 어때요 괜찮아요? 다 안 마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첫 손 느끼기 와니까 원하시는 거 하나 저희 서비스로 드릴게요 쌍남자네 어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가게인가요? 굉장히 유명한 바텐더 저는 모히또 먹어보고 싶어요 와우 쏘리 주문하신 모히또 나왔습니다 이게 프로틴이에요? 이게 프로틴이야 오 진짜 맛이 안 나요 그 프로틴 향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가 좋아한다 했잖아 오 이거 진짜 인정 오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 굉장히 좋아보여요 그래요? 클리어웨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 소문 났구나 난 베스베뉴가 피치라고 생각해 피치? 저거 비터 레몬 어떤 거? 레몬? 예스 후기 한 번만 젖어주면 안 돼요? 어때요? 진짜 맛있는데요? 혹시 이거 립톤 넣은 거 아니죠? 립톤이 뭐야? 필딱 필딱 바꿔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썰어 있노? 오 좋아요 이거 금지 아니야 여기서? 프로틴 뭐 자주 드십니까? 마이프로틴 홀스킨코드 너 여기서 일할래? 몰디브 한잔 몰디브요? 모히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둘 다 21살 친구예요? 네 그 사람 누가 이거야? 중량은 제가 더 많이 치니까 근데 제가 지진 않아요 중량은 제가 더 많이 치니까 음 프로틴 맛이 아닌데요 아 근데 이건 약간 이게 아니라 PC 어 맞아요 많이 찾아요 특히 여름에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불신하게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 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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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골라보세요 이건 내추럴이기 때문에 이게 내추럴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내추럴이야 한 번에 다 안 드셔도 돼요 멈춰 멈춰 둘이 경쟁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냥 멈추세요 딸기 우유 같아요 아아 딸기 우유 같아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게 뭐 1년 2년 되잖아요 7년 자극적인 거 자꾸 사인해주세요 워스업 여기요 사인해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일단 이거는 빼고 민트는 빼야죠 민트는 빼야죠 이만큼 좋아해 아 필요없어요 호카이도 밀크? 호카이도 밀크? 아 그걸로 이쪽도? 아 네 배스키벌 좋아하는구나 NBA 나와봐 무조건 저는 샤키 로니 좋아해요 세대가 좀 많이 다르 아니 아니 느껴져 아니 느껴져 기분 전혀 나쁘지 않고 이거 갖다 부어라 저는 이거만 먹었어요 한때 아 그래요? 맛있어 뭔가 다 안 섞였는데 씹어먹는 재미야 좀 별로야? 좀 아 그럴 수 있어 취향이니까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다녀요 나는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해 싫어하는 삶도 싫어해요 여러분 뭐 크로스피트 재밌어요? 할만해? 다이어트 기능 다이어트 기능 다이어트 기능 미국 가서 하려고 미국을 왜? 저 학교 유고러스쿨? 야 어디? 저 퍼듀 유니버스티 크로스피트는 많이 못 봤는데 미국에서 아 그래도 학교에 있더라고요 학교에 있더라고요 아 할 수 있는 그런 거? 아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센터는 별로 없어요 아 네 보기 힘들어 뭐 매니저예요? 저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리 아 메카니컬 엔지니어리 아 오래 좋다 아 아니에요 이건 못하지 않지 좋아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모히또로 하겠습니다 저는 피치 처음 하시는 분은 일단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건 우유 맛이 좀 강하고 여기는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단박지 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음료 같은 느낌? 여성분은 초콜릿 민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민초 타요 민초 타요 오 아니 다 좋아한다니까 네 모히또고요 네 진짜 잘 샀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맛있다 저는 크로스피트는 한 지 몇 개월이었습니다 아 진짜? 7년 됐어요 아 가서 센터를 열어 센터를 가서 여세요 네 맞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표정이 7년 됐는데 이거 하필 원래는 필라테스를 하고 싶었는데 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저도 대통령을 내고 싶었어요 단기간에 근육을 싹 만들고 필라테스로 넘어가야지 했는데 크로스피트는 너무 재밌어서 아 재밌어요? 혹시 미쳤어요? 저는 크로스피트 하면 약간 변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되게 막 목에서 피만 나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웨이트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 웨이트로 시작했구나 그럼 헬스 지금 하고 있어요? 가끔 가서 헬스장 보러 아 헬스랑 이거랑 동시에 하는 아 복수 전공자예요 네 아무래도 크로스피트 지금은 아 그리고 나를 들었냐? 제가 수행 능력은 아직 따라가 못하고 재미도 없고 아니 아니 막 했더니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수염 나고 두 분 뭐 단백질 드셔본 적 있으세요? 쉐이크? 저는 엔에스 코델트 편집! 저 마이 프로틴 저는 밀크티 먹어보겠습니다 밀크티? 네 아 이거 아 아니에요? 아니 아니요 좋아요 아 우리 레드빈이 없어가지고 아 레드빈이죠 제가 제가 먹기 때문에 안 좋아 피치로 레몬으로 좀 저으셔가지고 15초 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웨이트는? 다 5년? 여기는요? 저는 웨이트는 한 3, 4년 왜 이렇게 옮겼나요? 코치인들도 다 좋으신 분이 있어서 사람 좋아서 왔구나 여기는 분위기가 크로스피트 왔을 때 다같이 인사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웨이트랑은 전혀 다르죠 드시고 계신 게 한 30g 정도의 프로틴 음료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봤어? 어 괜찮다니까 이게 운동할 때 마셔도 될 정도로 그.. 알죠? 끈적끈적함이 없어요 네 음료수가 네 음료수 같죠? 네 걸쭉한 거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더울 때 힘들 때 먹이면 좀 역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?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새로운 서울에서 오늘 장사 잘 됐네 다음은 너의 헬스장으로 네